안녕하세요 히언 체인저스 팀 탑라이너 정글러 오늘 맡고 있는 원질러를 맡고 있는 서포터를 맡고 있는 포톤 경규태입니다 포레스트 이현서입니다 홀란드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리거 김유주라고 합니다 케비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탑이 지면 장글 차이 탑 차이 장글이 그걸 안 봐준 거 때문에 장글 차이 났습니다 장글 차이 정글이 한 번 왔다 가면 그 라인에 엄청난 영향이 끼쳐가지고 제가 정글도 해보고 탑도 해봤는데 보통 정글 차이였던 거 같아요 정글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요 저는 탑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팝이 라인전을 잘 하고 있으면 정글이 먼저 가주지 않을까요? 저는 탑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글은 3개의 라인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팝은 팝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이제 게임할 모으신 것 같습니다 게임 좀 열심히 하고 바탑에 지면 원딜 차이 서포 차이 서포 차이 서포 차이가 좀 더 크다 이제 원딜러 입장에서는 서포팀은 못해서 이제 지는 거라 생각했어 이겨도 서포 차이로 이기는 거고 저도 서포 차이로 질 것이다 상대가 타워 다이브 준비 중 속마음은 우리 편 도와줘 너희라도 이득 봐줘 저는 우리 편 도와줘 를 우리 편 도와줘 우리 편 도와줘 우리 편 도와줘 우리 편 도와줘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보통 다이브 할 때는 그거 다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라인전이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는 거 같아요 거의 대부분인데 잘 봐주는 거 같아요 보통은 봐주는 거 같아요 안 도와줘서 터지는 게 더 손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다영영 원딜이 15분의 레드 달라고 한다 줘야 한다 안 줘도 된다? 그냥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줘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독식 아니야?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안 줘요 이거는 진짜로 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안 줄 거 같긴 해요 정상은 원딜이 레드 달라고 한다 줘야 한다 안 줘도 된다 치욕스러움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셀 거 같 레드도 주면 안 되고 라인도 솔렉이면 진짜 뺏어도 될 정도인 거 같아요 그래도 믿고 줘야 되지 않을까 이미지 챙기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가 쓰면은 무조건 안 줘도 된다 했는데 메타가 메타다 보니까 원딜이 못 하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요즘은 믿고 줘야 될 거 같아요 팝은 탱커형 딜러형 딜러를 한 게 마트사님 이게 참 아쉬운 건데 팝한테 탱커를 요구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거 같아요 탱커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 팀한테는 팝이 그러면 딜러형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딜러형이 나은 거 같아요 어떤지 극딜 팝은 무조건 탱커형이? 미드가 탱커형으로 해야 된다잖아 미드가 오른 같은 거 좀 했으면 상훈아 이번엔 너가 탱커 좀 하자 원래는 딜러형 고를 거 같애 우빙진에게 인터뷰 수업받기 신일에게 안마야 받기 우빙진에게 인터뷰 수업받기 빙진에게 인터뷰 수업받기 우빙진에게 인터뷰 수업받기 우빙진에게 인터뷰 수업받기 인터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배우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코치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이미지 챙기려고 아직까지 받아온 적은 없는데 해준다고 해도 안 받아들 것 같아요 저희 T1 CL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T1 화이팅 바텀이 지금 언딜 차이, 석서 차이, 정글 차이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는 어... 따아... 하... 이거... 어... 따아... 어... 이거는... 아... 이거 너무 반반인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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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..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가지 상황이 다른데 정글 차이, 정글 차이로 하겠습니다 네 어... 역시 이것도 오면 망하기 때문에